ration.com 어? 뮤츠 잣. 뮤츠. 어 살았다. 아앗... 어홓... 꿈이 꿈이야. 꿈이 꿈이야. 정신 차리고 뮤츠를 피했어야지. 어? 뭐? 어? 에이구야? 그렇게 나와? 아이고. 난 언제 복수하냐고? 이럴 때 아니면? 복수를 꿈꾸어야? 조용한데 전기 흘러요. 잘 지낸에. 조용히 올려. 근데 뭐 전기 알파나? 알파나? 다른 여러 레디야. 코치로 꾸면 되네. 외벽 향 위츠랑.. 아 밴드가 있네. 뭐? 아 뭐하나 싶어서. 야 잠시 깨질.. 전기 다 깼어. 야무진데? 알리바이고요. 신게 삑삑이 있고요. 오케이. 발키리. 어? 쟤 뭐야? 튀어나왔다, 짝타. 짝타, 튀어나왔다. 근데 이걸 못 잡았네? 나 멍 때리고 있어가지고. 위트 안에 숨어있는 거 아니야? 란딧잘. 사이스 발키리 캠 여기 있어요? 하나는 에잇밤이.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있어. 바이퀴리.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있어. 이거 대단하다. 다이브도 없어. 뭐예요? 네. 아아! 어이. 나이빌. 아 방구 다 막아버렸다. 발키리 발키리에요? 뭐해 오게 난 발키리. 자리 맡고실래요? 잠시만 미안해 으아아아아아아악 10갈들이 wax 뒤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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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커뻥컸 들어갔다 아 숨어있네 역시 숨어있어 숨어있어 파라 알리 바이 맞다 나와라 와 와아 가기 피트 어디에요? 피트 안방라인 짝방 형이 다 나오는거죠? 아직 짝방? 아직 짝방 안에 있어요 짝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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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까야되지 짝방인가 그는 시디인가? 그는 시디인가? 그는 시디인가? 그는 시디인가? 그는 시디인가? 카베주방 카베주방 주방 찾고 시작하죠 카레 내려가자 내가 캔을 받아볼게 주방에 있다고? 근데 얘 샷건일거 아니야 나 무서운데 주방 어디에 있어? 브라이피 문 열려있다 브라이피 명전 문 열려있어 어 여기 숨어있다 여기 숨어있다 여기 숨어있다 돌려줄게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네 명전 문 열려있었거든요 조심 드로닝 먼저 해볼게요 아 프러스트 있다 프러스트 영감해 펜트 해 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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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뭐..뭐리야.. 스틱이었니 진짜.. 어 플러스 5번 픽 문에 있다 저..영광 들어간다 쟤? 아니다 격자! 격자 땡겼다 플러스 우선 당구 여기 크라스팅이.. 어 여기.. 빨리 픽 찍어줄게! 영광 입고 들어간다 지금? 어..잘 가고.. 우선 당구였음 이거 플러스 내려갔을 수도 있다 이거..당구 대사를 해야 될 듯? 어 플루파 플루파! 플러스 블룩 봐! 그냥 당구 대사 해봐 테이블 올라가서 대단한 잡으면 되겠다 그러면 어..올라가서 사라고 블루게단 봐봐 블루게단 올라간다 지금 블루게단 올라가는 중 블루게단 올라가는 중 걸쳐있다 여기 걸쳐있어 5번 픽 올라가는 중 어 꼬리스 앞에! 와하하하 블루게단 올라가는 중 아니 점수 안 준 사람 누구야? 빨리 불어 갑니다 플러스 쇼폐씨 전기실 문 열렸어 전기실 창 열렸어 병 열린다 방패있다 전기실 쪽 응 공격 소리 들렸어 응 공격 소리 들렸어 불었다 신입 와.. 아이옷 소리 났어요 아이옷 철조방치는 소리 전기 전기 전기실 어 잉 잉 전기 짤 망타오 전기 더 벌리긴 했어 커넥터에 방패랑 하나 더 있을거인 조심해야되요 오 야 어우 미친 진짜 슬래지 뒤에서 땡긴다 슬래지 연결통로 전기 간다 전기 창고 빠졌어요 나 늘려서 전기 슬래지 야 샷건 한 번에 안 났어 미안하다 응 끝났네 이거 방패 때문에 우와 천기들 스타치 피해 스타치 진짜 피해 스타치랑 잡으면 할만해 그렇지 제 부상일거인 메스 일대 응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이거 50발이야 이거 이거 50발이야 이거 어 뭐야 쟤 이거 이러다가 방패 전부 깔다라는거 나이플 나이플 아 역시 도매님 일부러 비비다가 방패로 때리려고 그랬나 어 그랬던거 같은데 창날벙 포러스트 다 깔려있는 곳 어디에 에? 포러스트 다 깔려있는 곳 어디에 더시 여기 깔려있습니다 빵 너가 어디 치자 아니야? 사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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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 깨졌는데 방금 단사수건 없어 그럼 사괴라니 조심 오오 질렀다 북두 북두 그 계단 저기 어디야 직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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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피 반피 근데 피인트다 상창 열렸음 상창 열렸음 상창 레페턴 갔다 아마로 여기 피 누웠다 여기 누웠다 여기 누웠다 이거 뭐 걸어 왔어 이거 뭐 걸어 왔어 틴트 드랍이야 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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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 살았다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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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어 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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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킹 깨졌어요 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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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벅차 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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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덴대퀴 계속 개많이 오거든요 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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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는 목이 오해고 테이프 퀴치 back 또 퀴치35 아 중개 그냥 좀 조금 engagements commander 저는ici 스프리에 같이 우리가 스프리에 안전기 uth 미안함 외부 계단에 지금 드랍 와 대추 통로? 메인 통로? 중계 지금 화장실이 안 와? 알팽이 찍어줄게 품계에서 도망갔어요? 아 나 1층이야 이거 나 못받아 나가 이거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중계 올라간다 중계 올라간다 아 씨 라스 중계 라스 중계 라스 중계 근데 도망간다 여기도 시간 없어 다 아파 너무 아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